별일 없군. 이상 없다. 이곳인가? 도착. 이번 패는 실패로군. 패를 돌려보자고. 이곳은 내 영역이다. 접수 완료. 어이, 날 지키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왕련의 실력을 보여주지. 내 스텝을 보여주지. 죽여는 드릴게. 연륜의 힘을 보여주지. 자, 죽음의 액수를 구해보자고. 애송의 처리 완료. 다음은 크로노스 구더기 같은 것들. 크리스가 벌써 쫓아왔군. 패를 돌려볼까? 강해질 시간이다! 힘이 섰는군. 회춘하는 기분이군. 후딱 빠져. 살고 싶으면 빠져. 애들 다 투입해. 전화 돌려라. 받아봐. 선물이다. 피할 수 있나? 따라와. 앞장선다. 따라와라. 고향에 온 기분이군. 가, 죽이기 딱 좋은 날씨군. 어디 한번 쓸어볼까? 이곳에서 나가라고! 죽기 싫으면 나가! 가자. 진실의 방으로. 달려들어. 이게 네 마지막이다. 마지막 한 발은 널 위한 거다. 나, 지금 떨고 있니? 날 지켜라. 에이! 애송이들! 에이! 반가워, 브라더!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지명사! 사과가 없겠군. 풋사과. 방심했군. 바구니 적이라는 걸. 실수는 한 번만 하자고. 내 안에 혼이 타오르는군! 인생의 쓴맛이야. 넌 자격미달이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불가능은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되겠군. 이곳이나 지켜. 위치를 사수해라. 네 놈보다 제라드가 백배는 똑똑하겠군. 나가야! 총은 쏠 줄 아나? 정비해라. 연장 챙겨라. 어떻게 됐나? 상황 보고해봐라.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지.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처리하지. 알았다. 다리에 힘이 넘치는군! 가볍게 뛰어볼까? 퍼지지 마라. 한 곳으로 뭉쳐. 뚫고 나간다. 어디 뚫어볼까? 오늘 일만 처리 잘해라. 달려들어! 위치를 잡아! 애 송이들, 위치 똑바로 잡아라. 쉬운 상대였건. 당연한 결과지.